오늘은 하우스에서 노는 날입니다. 요거를 트레이 상톡에다가 시계콥 패션프루츠 씨앗 뿌리게 하였습니다. 요게 씨앗이 10개밖에 안들어있네요. 요게 날지 안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우스 온도가 18도입니다. 밖에는 영하 날씨되는데 하우스는 영상 18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따스합니다. 오늘 여기서 요거 읽으면서 요렇게 놀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심어놓으면 충분히 요기 트레이에다가 심어놓는 거랍니다. 그래서 심어날짜 기억 착각 인증사 찍었습니다.